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대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스파크 가솔린 엔진오일 교환입니다. 교환에 앞서 오늘 필요한 공구 및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부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유압잭입니다. 3톤 미만의 잭을 사용하시는 분은 말목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엔진오일 필터는 캔타입으로서 고무 오링이 잘 붙어있는지 겉면에 찌그러짐은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에어커리너 필터 박스에는 적용차정이 적혀있고 필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또한 필터 주위를 감싸고 있는 고무에도 손상이 없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엔진오일은 호불호가 갈림으로 입맛에 맞는 것으로 3리터 이상 준비합니다. 그러나 디젤용 엔진오일을 준비하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드레인 플러그를 풀어줄 17mm 복스알, 그리고 연장대와 라첫 핸들입니다. 오일 필터 렌치는 유니버셜 타입보다는 전용 렌치가 작업을 더욱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선과 장갑을 오일로부터 보호해줄 비닐장갑, 그리고 깔때기와 크리너입니다. 폐오일을 받아줄 오일바지와 폐오일 처리를 위한 폐오일통을 준비해줍니다. 또한 동화셜을 준비하셔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료가 준비되었으므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본넷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12년식 이전 스파크의 경우 본넷 여는 버튼이 운전석 하단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이 버튼을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본넷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차량 앞쪽으로 이동해보면 본넷이 조금은 열렸지만 걸쇠에 걸려 더 이상 열리지 않는데,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걸쇠를 움직이는 손잡이가 보이고, 이것을 위쪽으로 누르면서 본넷을 들어올리면 열리게 됩니다. 걸쇠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넷을 고정해야 하는데, 좌측에 있는 지지대를 엔진룸 좌측 벽 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본넷이 닫히지 않고 고정됩니다. 차량 하부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해 유압잭을 사용하는데, 하부 커버 가운데에 있는 볼트를 포인트로 차량을 띄워줍니다. 하부 커버를 탈거해야 하지만, 멤버 프레임과 커버가 딱 붙어 있어 차량을 띄워 바로 작업해도 손상이 없습니다. 오늘 작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하부를 보시면 보조석 범퍼 안쪽으로 파란색의 오일 필터를 교체하고, 그 뒤로 검은색 팬에 볼트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곳을 풀어 오일을 배출시키고 체결하면 하부에서의 작업이 완료됩니다. 오일 배출에 앞서 오일 바지를 하부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17mm 복사 세트를 준비하여, 드레인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어 풀어줍니다. 드레인볼트가 느슨하게 풀렸으면, 비닐장갑을 끼고 완전히 풀어내어 오일을 배출시켜줍니다. 오일 배출이 원활이 되도록 엔진룸으로 올라와, 오일 캡을 열고, 오일 스틱도 빼서 걸쳐놓습니다. 엔진오일이 배출되는 동안, 에어컬리너 필터를 교체합니다. 에어컬리너 필터는 이 통 안에 있으며, 5군데 클립을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고정이 해제되어 상부 커버를 들어 올려 열 수 있습니다. 구품 에어컬리너 필터의 가장자리를 잡고 당기면, 쉽게 빠지게 되고, 신품 에어컬리너 필터를 장착하는데, 하부 모양과 똑같이 맞추어 넣어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에어컬리너 필터 가장자리의 고무가 이탈되지 않고, 잘 끼워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줍니다. 그 뒤 상부 커버를 하부 커버에 맞춰 잘 올려줍니다. 고정 클립은 뻑뻑하게 고정이 되므로, 상부 커버를 누른 상태에서, 5군데 클립을 아래에서 위로 당겨주는 형태로, 커버 쪽으로 밀면서 고정시켜주면, 조금 편하게 작업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빼낸 드레인볼트를 장착 전, 크리너로 세척해주고, 드레인볼트 와셔를 교체해주는데, 이 차량은 현재, 와셔가 두 개 설치되어 있고, 안쪽의 것은 너무 오래되어, 잘 빠지지 않아, 공구를 사용하여, 겨우 빼내고 있습니다. 빼내고 보니, 오른쪽, 은색 와셔가, 출곳이 달려있던 와셔이고, 왼쪽 동화셔는, 누군가, 오일 교환시 끼워놓은 와셔인데, 기존 은색 와셔를 제거하지 않고, 두 개를 겹쳐서, 지금까지 사용해와서, 이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동화셔를 세 것과 비교해보면, 기존의 것은, 오일팬 구멍의 기미를 위하여, 드레인볼트 조임 시 힘을 받아, 안쪽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척된 드레인볼트의 새로운 와셔로, 교체하여 준비해줍니다. 오일 배출이 완료되었으면, 준비된 드레인볼트를 체결해주는데, 꼭 손으로 먼저 체결하시고, 공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파크 드레인볼트의 체결터크는, 약 2.5kg 중이지만, 3kg 아령을 생각하시면서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결이 완료되었으면, 드레인볼트 주위를, 크리너랑 헝겊으로 잘 닦아내어, 깨끗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오일 필터 탈거는, 오일 필터 렌치를 사용하는데, 스파크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유니버셜 타임 렌치보다는, 오일 필터 크기에 딱 맞는, 전용 렌치가, 작업이 훨씬 수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필터를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풀어준 뒤, 오일 필터를 조금씩 돌려주면서, 오일이 주르륵 흐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만약, 오일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뺀다면, 오일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오일 필터를 장착하기 전, 오일 필터 캔에, 오일을 부어 채워주시면, 첫 시동시 도움이 되겠지만, 스파크의 오일 필터 위치가 비스듬하여, 장착시 쏟아지는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일 필터 입구에 있는, 이 검은색 오 링에는, 꼭, 필히, 오일을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체결 시, 고무 오 링이 이탈되는 것을 막고, 부드럽게 체결이 됩니다. 오일 필터 체결 시에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꼭, 손으로, 부드럽게 체결 후, 공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뺐다가, 다시 체결해주셔야 합니다. 오일 필터의 체결 토크는, 1.4kg 중으로, 손아귀 힘에 자신 있으신 분은, 장갑을 끼고, 손으로만 돌려도 충분하지만, 저는, 연약한 관계로, 손 체결 후, 오일 필터 렌치로, 조금 더 체결하겠습니다. 오일 필터 체결이 완료되었으면, 크리너를 뿌려, 오일 필터 주위를, 깨끗이 세척해주고, 마무리합니다. 화부에서의 작업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차량을 내려줍니다. 엔진 오일 주입을 위해, 오일 캡을 열어주고, 깔때기를 놓는데, 인테이크 쪽 호스에, 간섭이 있으니, 이렇게 찌그려 놓으면, 오일 주입구에 고정이 됩니다. 스파크의, 엔진 오일 재원상 용량은, 3.2L이지만, 저는, 2.5L를 먼저 주입 후, 레벨링을 하고, 모자랄 시, 추가 주입합니다. 오일 주입 후, 부족분은, 채우면 되지만, 오버된 경우에는, 빼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님으로, 번거롭더라도, 조금 모자라게 주입한 후, 레벨링을 하는 것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진 오일 뚜껑은, 크리너로,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헝겊이나, 휴지로, 깨끗이 닦아주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오일 레벨 확인을 하기 전, 오일 순환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꺼줍니다. 오일 레벨링은, 오일 스틱을, 닦으면서 빼보면, 아래쪽에, 구멍이 두개 있는데, 아래쪽은, 최저 레벨이고, 위쪽은, 최고 레벨을 뜻하며, 오일 레벨의 허용 범위를 나타내는데, 보편적으로 오일 양을, 이 두 구멍 사이인, 가운데 쯤에 위치하게, 레벨링을 합니다. 현재, 오일 스틱으로 레벨링을 해보니, 아래 구멍 밑쪽에 있으므로, 오일을, 조금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을 추가 주입시, 조금씩 넣고 레벨링을 실시하되, 한 번에 과도하게 주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가 주입은 수입은 반면, 오일이 과도하게 되면, 빼내는 작업이 많이 불편하기에,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레벨링 하시기 바랍니다. 오일을 추가 주입 후, 재레벨링을 하는데, 가운데에서, 조금 아래쪽이기는 하나, 허용 범위 네임으로, 마무리합니다. 배출된 폐오일은, 한 곳에 모아주고, 매번 폐오일 배출량을 확인하시면, 현재 엔진이, 오일을 먹고 있는지, 오일이 늘어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 엔진 상태를 보다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도, 엔진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 매우 지저번한데, 폐오일을 버리기 전, 이렇게, 헝겊에 묻혀 엔진룸을 닦아주시면, 반짝반짝, 광도 살고, 플라스틱이나, 호수류 보호도 되니, 참고하시어,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헝그리다이, 헝대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방문하시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